제1회 강남시니어 파크골프 대회가 23일 강남구 세곡동 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강남구와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마련한 것으로 65세 이상 구민 150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탄천파크골프장 개장을 기념하고 활기찬 시니어 공동체 조성을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탄천파크골프장은 서울 시내 최대 규모로 지난달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